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여름방학이잖아요. 얼마 전에 예비고일 친구들 여름방학 학습법 가이드 퀘스트 올렸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여러 상담글과 또 DM을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그 가이드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재학생 친구들이 지금 뭘 해야 좋을까요?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색다른 마음가짐과 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퀘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목은 누가 나 계획 좀 짜줘. 진짜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MBTI가 제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계획형 인간이기는 하지만 또 이제 계획 짜는 게 혼자서 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준비한 이야기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4개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리즈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앞부분만 오늘 얘기할 거예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도 여름방학을 부담스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려면 내 고민이 지금 어떤 건지부터 좀 잘 파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민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비문학 지문에서도 문제가 나오면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복잡한 얘기보다는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법한 키워드 몇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키워드를 좀 잘 생각하면서 하루 정도 여러분 혼자 스스로 고민해보시고 선생님하고 내일 다시 만나서 4주 계획 같이 짜보고 이런데도 나는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이 내일 같이 얘기해볼 만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고민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인사이드 아웃트를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이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가지 감정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내 고민, 내 감정 상태는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기쁨이처럼 아 방학이야 너무 좋아 완전 신나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여기에 좀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버러기처럼 맨날 공부, 공부, 방학인데 쉬지도 못하고 너무 열받아 이러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슬픔이처럼 이미 저기 보세요 여러분 울고 있잖아요. 나 1학기 망했다. 성적 망했어. 슬퍼. 이러면서 따흑따흑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따분이처럼 그냥 아무 흥미가 없어 지금 방학이고 나발이고 나는 뭐 맨날 지루하고 맨날 똑같은 방학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까칠이처럼 하라는 게 너무 많다고 이러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짜증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불안이처럼 여러분 이 인사이드 아웃 2의 주인공이 불안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는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 세우고 저것도 계획 세우고 막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막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여기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황히 뭐 했다고 벌써 7월? 벌써 1학기가 끝났어? 이게 무슨 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심이처럼 걱정부터 앞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 벌써 1학기가 끝났는데 내가 다음 학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여름방학 잘 보낼 수 있을까? 누구보다 잘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불어비처럼 다른 친구들 보면서 아 얘는 이런 것도 아네 아 얘는 이런 것도 아네 나도 이 문제집 풀어야 될 것 같고 이 강의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 많은 감정 상태 중에 여러분의 지금 감정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고민은 어디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선생님이 다섯 가지 정도라면 고민을 줄여봤어요. 일단은 아무 생각이 없어. 고민이 없어요. 전 그냥 마냥 신나요. 아니면 그냥 화만 나요. 아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어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는 희망이 안 보여요. 다 망한 것 같아요. 너무 슬프기만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걱정만 앞서서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지금 너무 기초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너무 노배라서 걱정이에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잘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걱정인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해야 할 건 너무너무 많은데 내 앞에 이만큼 산더미 같이 있는 일들에 비해서 내 하루는 너무 짧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민들은 단박에 빡 부셔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도 그러겠어요. 사람이 생각이 확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고민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희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운동 경기를 봐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사례들에서 아 진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끝까지 조금만 더 해보자. 어우 힘들었죠. 하지만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겠고 그리고 아는 게 없어요. 저 너무 노베예요. 저 어디 가서 수업 듣기도 너무 좀 창피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럴수록 공부를 더 해야죠. 여러분 아는 거 없으면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고 또 자신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 정말 손을 많이 토닥여주고 싶은 그런 친구들인데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요. 처음부터 1.5리터 생수병을 한 모금에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컵 한 컵 500리터 500리터 아니죠. 500미리로 조금씩 500리터는 먹다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와 너무 어떤 높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이 시간 한 번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내가 이거 하나 잘 끝내봐야지 이것까지 한 번 해볼까?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했던 친구들은 시작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죠.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또 잘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선생님이 내일 할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고민들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향을 조금 틀어보셨나요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우리 고민 해결을 위해서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번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고민만 해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고민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고민만 잘 해결하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럭키 머시기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딱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이 방학을 잘 보내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나의 출발선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거를 잘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키워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방학 때 이루고 싶은 거 딱 하나만 정해보자. 여러분 방학이 되게 짧아요 여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추천할 때도 긴 강의는 추천 잘 안 해요. 방학 때에는 짧은 걸로 여러분 혼자서 잘 해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딱 하나만 세우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압박 달려놓은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딱 한 가지만 잘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출발선을 확실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사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건데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이만큼의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출발선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제가 진짜 자주 쓰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식단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제가 뭘 얼만큼 먹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 내 습관을 바꾸거나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 저는 기록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럴 때 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는데 가감없이 기록하는 거예요. 딱 하루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자는 시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는 자는 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제 몇 시에 잤고 어떻게 잤는지 핸드폰 막 하다가 이렇게 잠들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숙면을 취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시간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학교 가서 수업 시간 동안 얼만큼 집중했는지 필기 얼마나 잘 했는지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까지 내가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뭘 했는지를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도 가감없이 기록하세요. 우리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분 아 요거 쬐까만 10분 단위로 쓰지 뭐 30분 단위로 쓰지 뭐 이러한 마음이 조금 들고 핸드폰 잠깐 봤는데 그건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고 성적도 이 정도면 2등급 정도 이렇게 말고 점수로 명확하게 그렇게 써놓으면 내 현재 상태가 잘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해놓고 기록하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고쳐야 될 게 보여요. 그거를 같이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계획 세울 때 항상 강의와 학습의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세운다고 했을 때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뉠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좀 지식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수능 기초로 가셔야 될 거고 이제 기초는 어느 정도 채웠으니까 문제풀이를 좀 해나가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실전 감각을 키우는 걸 목표로 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의 보완점이 보이겠죠. 현재 상태를 잘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공시간을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도 순공시간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밸런스를 잡는다는 건 내가 뭔가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하죠.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해내는 시간을 반드시 빼내야 좋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계획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거 기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을 혼자서 한번 곰곰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일 우리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준비된 게 있거나 한번쯤 생각해 본 게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오늘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계획과 관련된 얘기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